바로 주무세요? 금방 먹고 저렇게 자면 살찌는데. 아니, 그런데 요즘 발이 다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누워있어요. 우와, 왔다. 우와, 진짜 많이 왔어. 누가 왔어요? 아, 축배. 저게 뭐예요? 맨날 인터넷으로 요즘 너무 많이 사는 게 취미여가지고. 그럼 저처럼 할인대를 기다리시겠네요. 근데 이렇게 참 특이한 게 열심히 보고 샀는데 딱 박스가 오면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꺼낼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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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오, 뭐야? 저거 뭐지? 요즘 코로나로 우울할 땐 우울함을 달래주는 태양빛 전등. 태양빛 전등. 근데 지금 보니까 안 쬐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쪄도 가끔 우울할 때가 있다고요. 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집이 빛이 저렇게 잘 되는데 베란다에 나와 계신지. 이걸 그래서 줄면서 다음 언박싱으로 진행. 고고고! 고고! 자라사장! 자장! 저것도 마사지기 아니에요. 그렇죠? 마사지 진짜 잘하시네요. 이거 올려봐야지. 진짜 항상 웃네요. 우리가 기분이 좋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살 빠지겠다. 저거 살 빠져요. 실제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배에다 붙이고 많이 하세요. 딴 것도 내 거 가져와서 같이 해봐야지. 저건 뭐예요? 하나씩 사다 보니까 너무 많기는 하다. 저건도 뭐예요? 여태까지 제가 샀던 모든 안마기를 다 깨끗이 나와서. 미즈컬 하면 사실 뼈바디가 많이 쓰시네요. 미즈컬 하면 그래. 자 일단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리 마사지기입니다. 아 정말요? 네. 오른쪽 다리만 착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요. 이렇게. 무릎 마사지기이지만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안마기로 전기수에 많이 나오는 사람 나야 나. 그 다음에 부엉을 떠야지.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이다. 풀가도 오케이. 예뻐지고 시원해지는 안마타임. 예뻐지고 시원해지는 안마타임. 그리고 이것도 대박이에요. 이거는. 이거 독일에서 산거에요.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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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 왜 푸어요 저거. 아니 저걸 못 푸는게 아니라 종아리 같은데 하면 진짜. 뭉치는데 푸는거에요. 뭉치는데. 아직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내 부엉 어디냐. 내 부엉 어디냐. 뚱뚱뚱. 아이언맨이냐. 뚱뚱뚱. 아하하 ACHESΣ